그 사람의 성신은 공전 멸병이죠. 성신은 공전 멸병이지만 멸병이지만 실제는 이 사람의 작태는 뭐예요? 신호사판이다 이 말이야. 이 사람은 화면발 잘 받아. 항상 내 하는 소리야. 화면발 잘 받는데 말 잘해. 그걸 잘 써. 판단력 뛰어나. 맞아 안 맞아. 신호사판을 갖추고 있다. 근데 도둑놈 개수같이 생기면 신인 맞나 안 맞나? 아니야. 그게 신인이 아니야. 알았지? 아주 트럼프같이 생긴 사람이 신인이야? 아니야. 그건 도둑놈 두목같이 생기면 신인이 아니야. 알겠죠? 트럼프같이 도둑놈 두목같이 생긴 사람이 신인이 아니야. 알겠죠? 알겠죠? 알겠죠?